신나는 신났어 아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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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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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뭐야 오빠 뭐 또 무슨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아 10년 전에 너랑 처음 사귈 때도 야구장 같이 왔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유 진짜 야 근데 너 언제부터 롯데 팬 됐냐? 참 이 오빠가 나이 돼서 정말 모르네 오빠, 롯데 하면은 뭐야? 부산! 그렇지, 과자야! 부산, 여긴 부산이야! 롯데 하면 과자지! 과자라고? 롯데에서는 과자를 판단 말이야! 그래, 봐봐! 삼성, LG, 하나, 넥센, 기아, 두산, SK, LG 여기 과자가 없어!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 그럼, 그럼! 거기 과자가 없어! 예전에 혜태가 있었어! 난 혜태 좋아했어! 왜? 과자를 파니까! 그런데 혜태가 기아로 바뀌었어? 기아는 뭐야? 차! 차는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롯데 팬이다! 아, 말자 하는 듯이야! 공감하는 사람들, 임금은 돼지들이 많이 한나봐! 아, 진짜! 그래서 롯데 은한다고 지금 주황색 봉지 쓰고 나온 거야? 아니, 여기 다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 갖고 왔어! 야, 그 머리에 두자 넣고! 왜, 왜, 왜? 야,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 정도는 사와야지 9회 말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야! 야, 됐고! 야, 빨리 야구 놔 봐! 잠깐만! 오빠는 뭐야? 뭐 안 사놨어? 허! 참! 그쪽은 뭘 안 사왔나요? 뿌잉뿌잉! 아유, 씨! 여자친구는 이렇게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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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싸왔는데 그쪽은 빈손으로 오셨나요? 뿌잉뿌잉! 아, 준비했어! 역시 역시 오빠 밖에 없어! 야, 너랑 오랜만에 야구 전하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앞에서 기념품 하나 사왔지! 이거 예쁘지 않냐? 이걸 왜 사? 기념품! 먹지도 못하는 기념품을 왜 사야? 돈 주고 이걸 왜 사, 아깝게! 야, 이거 빵이야! 먹어! 설마! 달아, 달아! 그래! 빵이야! 나 엄마가 공사 혼자 하지! 야, 왜 울고 그래, 진짜! 하나 던져주세요! 그래, 하나 더 있다! 허! 자, 간다! 자! 던져!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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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 야, 불쌍이야! 아, 진짜! 와! 와, 이런 거 어디가 파는 거야! 장난 아니야, 오빠! 힘들게 구한 거야! 맞다! 에휴... 오빠,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딜 가? 단 걸 먹었더니 달콤한 게 땡기네! 어! 야, 단 거랑 달콤한 건 똑같은 건데 뭘! 와, 진짜 10년 전이 그립다!